척추 측만의 신체적 특징과 기능 부정 그리고 그것의 내용에 따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 상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흉곽이 있는 골격을 보았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척추가 휘어져 있다 즉 프론탈 플랜 정면에서 보았었을 때 휘어져 있게 되면 지금 정상적인 정렬이라면 오른쪽과 왼쪽의 흉곽의 볼륨감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척추 부분이 측만이 휘어짐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게 돼서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좌우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옆모습은 어떠할까요? 옆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